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왓구용. 교수님, 이 왓구용이라는 얘기를 좀 더 멋있게 부탁드려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좀 멋있게. 좀 해보세요. 멋있게. 최대한 멋있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입에 붓나 봐요. 그래요? 왜요? 왓구용만 기억해요? 아니, 박구용, 왓구용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광주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한테 그 신호를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떤 신호요? 예를 들어볼게요. 광주에서 최근에 카페를 갔네. 점심 식사위에 카페를 갔어요. 식사하는 데서. 어떤 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네프캔에다가 편지를 싹 보낸 거예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교수님한테 편지 썼다고요? 사랑 고백 편지를? 아니, 그냥 이제 팬이라고. 팬이라고. 그런 건 항상 있어요. 부럽다. 나도 못 받아본 그런 팬 메터를. 진짜? 진짜 부럽네. 초등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학창시절에야 받았지만. 최장문하고 나서 보내는 분 많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신호를 주는 분 많아요. 그런데 내 퀸는 물어봤어요. 대표께 썼는데 첫 번째 칫에 박구용, 왓구용 잘 보고 있어요. 여기 써진 광주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박구용, 박구용을. 그래서 이게 입에 붙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요. 이름이 너무. 잘 맞았다고? 네, 잘 맞았다. 처음에 이거 시켰을 때는 막 그러시더만. 많은 호응을 받고 이제. 좀 진부해졌다는 느낌이 오죠, 이제. 만족이 올 때 진부한 거예요, 이제. 네. 아직 만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최장문이 따로 이렇게 멋지게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만족은 아직 뭐 만족은 1도 안 했고요. 박구용, 왓구용. 뭔가 그 좀 새로움을 느끼고 싶었어요, 새로움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네, 너무 많은 걸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다면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 지금 땀이 삐질삐질하고 있네. 네. 아무튼 그냥 멋있는 버전. 몇 주 전에 왔습니다, 박구용 왔습니다. 이게 되게 색다르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원했는데. 박구용이, 박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전남대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이랑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방학 때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방학. 그런가요, 벌써? 그렇죠. 2월 말이니까. 네. 방학 때는 뭐 하십니까? 응, 방학 때. 방학 때 교수들이 가장 안 좋은 게, 좋은 점도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교수들한테. 장점에서 단점. 뭐죠? 출근과 퇴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이 없다는 장점이지만 퇴근이 없는 단점인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시간이 연구자로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연구라는 게 특히 인문학자는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나 연구를 해야 되는 이 저주가 있어요. 저주?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강박이 있죠, 약간의. 그래서 방학 때면 뭘 연구할까를 젊은지 생각해요. 지금은 미학책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여기 와서 방송해 주시는 모습도 너무 좋지만 학자로서 계속 갈 길을 끊임없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교수님들 중에 연구를 게을리 하실 수도 있잖아요. 편하니까. 누가 터치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갈 길, 그 길로는 안 가실 거라고 믿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정년보장을 받은 정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테뉴어. 테뉴어가 뭐냐. 무슨 뜻을 하는지 모르죠. 그건 뭔데요? 그건 내 학교에 학과가 없어져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철학가가 없어져도 다른 학과 가서 일할 수 있다. 대학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살 수 있지만 연구자로서의 삶이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어느 순간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테뉴어를 주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데. 강박이 돼야 되죠. 강박이 돼서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교수자를 줘야 되겠죠. 지금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옛날 교수님들은 평생 너무 새 편지 쓰고 정연하신 분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분은 없어요. 살 수 없도록 돼 있죠. 다행입니다. 아니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에서도 늘 본인의 얘기와 텍스트와 본인의 콘텐츠를 풀어내셔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내가 채찍질하면서 저는 마저 퀘스트가 아닙니다. 맞았다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게 만들어야지. 공부하게 해야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나는 항상 생각하는데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지 않다. 진짜요? 네. 제가 연구실에서 하루에 몇 권씩 책을 사는지 볼만 알죠. 하루에 책을 몇 권씩 읽습니까? 사는지. 몇 권을 삽니까? 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권은 사요. 한 권은 산다? 네. 그 썬킴 씨라고 아시죠? 화요일에 나와요. 썬킴 씨가 1년에 읽는 책의 양이 600권이랍니다. 오 대단하다. 그런데 나오고 있는 책이 잘일 것 같은데? 미묘한? 비교할 수 없지. 미묘한? 네. 거기는 600권을 읽고 얼마 전에 낸 책이 두 권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지고 엄청 어깨에 힘이 들어왔어요. 안 오겠네? 아니야. 그럴 리가 제일 와서 한 시간 내내 진짜 대본 하나 없이 진짜 엄청 저랑 같이 재밌게 놀고 있어요. 즐거우시겠어요. 교수님. 네.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 나는 베스트셀러를 쓸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쪽이 아니고. 자유의폭력은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네.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이미 2세가 다 나갔어요. 2세도 다 나갔어요? 네. 걱정이네요. 아니. 뭐가 걱정해요. 좋은 거지. 그만큼 이제. 책을 읽으려고 산 분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DP를 한다든지 인테리어 한다든지 대고 주무신다든지.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그러던데 학회 뒤풀이하는데 아 그건 무기다. 아 그건 무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두께대로라면. 우리 학자들끼리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자들끼리도. 네. 그건 무기다. 아무튼 자비의폭력도 절찬위에 나가고 있고 책도 하루에 한 권씩. 최근에 더 많이 주문이 오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저기 노출이 좀 많이 되니까. 지치지 않는 인기. 내가 지친다. 내가 지쳐. 정말. 내가 지쳐. 아니 우리 게스트들은 왜 이렇게 다들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건강한 나르시시즘. 진행자부터 게스트부터 다 난리네요. 난리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박구영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면 병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러니까. 책을 하루에 한 권씩은 꼭 사서 보고. 사요. 왜냐하면 사고 싶어 산 게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면 계속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 책을 다 볼 수 없어요. 하루에 한 권 어떻게 봐요. 못 보지. 그런데 필요한 대목을 한 대목을 위해서 사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책을 바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목 빨리 확인해야 돼 이거. 그럼 사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해서 넣고. 레퍼런스는 쉽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가치가 있는 책은 많지 않으니까. 아 고종에서도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정말 필요할 때 레퍼런스를 하는 거죠. 레퍼런스가 원만한지 모르신지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논문을 쓰다 오면 마치 실험실에서 내가 어떤 실험 장치를 하고 어떤 실험 프로세스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를 인문 사회과학자로 똑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고 똑같이.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단계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걸 참고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단계에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그걸 레퍼런스 또는 각주 달기라고 해요. 그게 안 달면 학문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표절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 가셔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또 그래 무지막자 얘기 얘기하니까. 쑥 들어왔네. 그래요. 저도 감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 장군도 감옥 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우리 예를 들면 심지어 교수들은 학생들 논문 심사할 때 그걸 못 잡아내잖아요.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잘 안 밝혀지죠. 그래서 과도한 징계는 범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릴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감옥 간다는 건 다른 의미였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였어요? 너무 심각하게 최 장군은 감옥 갈 수 있다. 왜? 예쁜 게 죄니까. 그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봐야 되는데 상상 못했네. 이런 것도 좀 상상하시고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 못 한 거지. 최 장군이 안 예쁘다는 얘기 아니라. 나르시지. 나르시지. 건강한 나르시지. 건강하네. 그러면 종신형? 오늘 주제로 갈까요? 대단한 안 돼요. 진짜? 나를 무슨 신경증 환자 취급하듯이 저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업종은 뭐다? 무의식을 밝힌 거다? 아니. 아까 그 무의식. 신경증이 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신경증은 있다.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뭐 원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청취자 질문이 하나 나와서 해결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1438번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유명한 아이돌 가수 덕질을 하고 있어요.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 팬들끼리 굿즈도 사고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팬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같은 것을 욕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은 저도 이게 맞나 싶습니다라고 주셨어요. 그건 즐거움이잖아요.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묶여 있다, 또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게 뚜렷했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함께 사는 것이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특히 아주 더 오래 가면 가족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항상 집에서 호적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죽인단 말이거든요. 다른 말 하면. 폭력적이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가장 큰 형벌이 그거거든요. 호적 파버린다? 실제로 가족 내쫓는 거예요. 가족에서 내쫓으면 죽음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뭐죠? 어떤 연결도 다 해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사회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시민자유대학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주시민자유대학은 공부, 예술 또는 사회적인 관심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함께 예술 창작을 해보고 또는 함께 공연을 해보고 또는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슨하지만. 현대사회는 느슨한 연결고리 이상을 하려고 하면 위험해져요. 이 느슨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건데 그중에 특정 연예인 또는 특정 유명인을 고리로 해서 고리로 해서 이 연대의식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좋고 나쁘고 없죠. 그건 어찌 보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좀 더 다른 방식의 연결고리도 찾아보시길 권해요. 이런 연결 방식도 있지만 다른 연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함몰되지는 말고. 그중에 좋은 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특정 행위를 가지고 연결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행위. 아주 쉬운 것은 지금 연예인 만나는 것만큼 쉬운 게 뭘까요? 동호인 모임이잖아요. 각종 동호인 모임. 커피 모임. 커피 또는 미술이면 미술. 예를 들면 민화 그리기. 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은 또 하나는 어떤 책 같이 읽기. 또는 저처럼 테니스 같이 치기. 배드민턴 같이 하기.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할까. 이것마저도 진입 장벽이 높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뭘까.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통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아주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짬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경우는 직장 내에서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쉬운 예로 해볼게요. 내가 어느 빌딩에 청소를 하는 분이에요. 청소를 하는 분이면 또는 어느 아파트에 경비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 보면서 7058번님인데 경비 초소에서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엄청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라고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간에 수공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아니 그래 연결고리 좋아. 느슨한 연대체도 만드는 거 좋아. 그런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난 하나도 세상 돌아가는 것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라고 막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활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생활 조건이 어려울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테니스장을 가든지 야구장을 가든지 축구장을 가든지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보면 제일 쉬운 건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구 동호회를 하는 것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어요. 그런데 야구 장 가는 것은 쉽잖아요. 돈 조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 산. 네. 잠깐의 돈 작은 돈으로 소비를 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음악을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려면 어째야 되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그런데 그 기쁨이나 만족의 정도는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또는 일상적 삶의 조건이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주 가까운 그러다 보면 이제 옛 친구들 만나는데 만족하는 수 있죠. 옛 친구들 만나서 잠깐 소주 한 잔 하고 확 고치고. 그런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는 하셨지만 한 단계라도 나가보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쉽게 가는 게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제일 쉬운 게 내가 많이 보니까 등산 가는 거예요. 주말에 등산 가서 가다 보면 조금 모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괜찮다. 네. 그런 식으로 작은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아이돌 덕질하는 것도 좋고 긍정적일 수 있다. 그 정도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제 현대산업사회에서 문화가 생성해내는 그런 욕망의 일정 정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베란다에 꽃을 예쁘게 가꾸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만족할 수 있지만 이 베란다의 꽃으로는 그 기쁨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골목에 꽃을 같이 씹는 일을 모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기쁨이 상상외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 베란다에 꽃을 예쁘게 씹는 데 만족하지만 딸은 그러면 안 돼요. 딸은 내 사는 골목을 어떻게 아름다워할 것인가.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엄마는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았는 거예요. 딸은 그러면 안 되죠. 딸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딸한테 다른 조건을 줬잖아요. 그럼 그 딸은 우리 골목을 어떻게 다른 옆집 사람하고 아름답게 하지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 기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도움을 좀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 0327번님이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데 후배 업무 태도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후배 어머니가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한테 왜 그러는 거냐면 어이가 없다고요. 요즘 대학생들 수강신청도 부모들이 해준다던데 철학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사건을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후배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주 지금 이 메시지 주문 입장이 아니고 반대편에 써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회사원이에요. 들어갔어요. 누군가 나를 업무 태도를 지적해요. 업무 태도를 지적한다는 게 어디까지가 가능할까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데 내가 그걸 직접 말할 수가 없네 이 사람한테. 뭔가 부당한 것 같은데. 이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사의 업무 태도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직원이 말조차 할 수 없어. 그러면 심각한 거죠. 사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달한 분의 태도의 심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0327번님이 문제일 수도 있고. 있다. 한쪽. 한쪽. 그걸 지금 제가 확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보낸 분이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보시면. 해볼 필요가 있다. 해보시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 사건이. 혹시 내가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한테 합당한 정도 수준에서 멈췄는지. 그 이상을 갖는지. 그 이상을 가서 상대가 더구나 나한테 말도 할 수 없게 됐는지. 이건 본인은 나는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 나는 한 번도 이런 태도를 추한 적이 없어.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나쁜 태도예요. 꼰대 마인드 아닌가. 꼰대 정도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도태돼요. 회사에서도. 혹시 이 메시지를 보낸 분이. 그런 건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한 번은 스스로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첫 번째. 첫 번째. 그건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 현상이죠. 문화적 현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가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20대가. 그런데 진짜 목격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보죠. 수강신청은 진짜 예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수강신청도 엄마가 해주고 수강신청하고 나서 수업세 생겨난 문제도 엄마가 해주고. 그러니까 뭐 신청이 안 됐어. 그럼 학교로 바로 전화해서. 학교로 전화하고. 아니 등록금을 냈는데 왜 이걸 막아놨느냐. 왜 정원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렇죠. 이런 전화들을. 그리고 그분 교수님은 왜 성격 삼촌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의 전화를 하는 것이 부모가 됐다는 건 아이에게 문제일까 부모에게 문제일까를 모르겠지만 이건 둘 다 를 병들이 하는 거죠. 첫째는 엄마가 엄마가 아이가 대학 가서 뭐 하는지 왜 관심이 있어야 되죠. 성인인데요. 아니 본인 인생이 위해서. 왜 엄마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아이한테 가장 좋은 엄마는 엄마 스스로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엄마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이의 가장 큰 자양분이에요. 어떻게 아름답게 예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곡이 있을 수 있고 헛발라도 지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엄마가 잘 견뎌나가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고 배우는 것이지 자기가 험난한 곳에 서서 모든 험난한 질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바른 길만 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강력한 통치지. 그건 억압 정도가 넘어서는 거예요. 억압 정도가 넘어서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게 가까워요. 살해에 가까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내가 바라는 건지 우리 엄마가 바라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군요. 철학자니까 철학 얘기를 좀 자크 라깡의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꺼낼 줄 알았는데 신부님 말씀하고 계신다. 원래 철학을 처음에 하면 막 철학자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현실의 교차로 해서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 얘기는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 소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일단 그래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마라. 엄마의 욕망은 욕망대로 두고 내 욕망이 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일단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은 자연스럽긴 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자크라깡이라는 사람은 일단 이름을. 우리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타인이 나를 욕망하기 바라는 거예요. 첫째. 나를 보고 부러워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를 욕망하길 바라요. 나를 대상화 시켜서? 그렇죠. 나를 욕망하길 바라지. 그때는 욕망의 주체가 타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선망하길 바라고 나를 추종하길 바라고 나를 욕망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경향이 있나 없나요. 저요? 응. 그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해지면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종까지는 아니에요. 관종이 그러니까 누구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니까요. 타인이 나를 욕망하길 바라죠.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보듯이 타인이 나를 보기 바라는 건 병이다. 그건 병이다. 타인이 나를 욕망한다는 게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방적이면 안 돼. 과정이 중요하고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처장군하고 잘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왔어. 갑자기 휴식자리에 와서 잠깐 보자고로 바꿔 나갔더니 처장군. 너무 사랑해요. 처장군밖에 없어요. 1년 동안 사랑해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뭘 하는 거죠. 그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병적 증후인 거예요. 그 사람은 혹시 이럴 수 있어요. 혼자서 이미 말리장성 쌓았을 수 있어요. 이건 유아기적 사랑이에요. 유아기적이고 병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병적 증후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항상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던 불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피곤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다 있지만 그게 병적인 증후가 나타나는 첫 번째가 있다. 두 번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타인이 욕망하는 걸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르네 지라리의 짝패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내가 욕망하는 걸 욕망하는 사람이 엄마로 환원된다는 건 심각한 거죠. 그건 대개는 누구 해야 돼요. 나하고 같은 또래 짝패들의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짝패가 내 친구가 욕망하는 걸 내가 욕망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마로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친구가 아니고 엄마다. 그럼 심각한 왜곡이죠. 문제가 있다. 아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곡이 있다. 심각한 거죠. 이 친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지배당할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성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품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품 안에 있을 때 품 안에 자식 품 안에 벗어나면 이미 자식이 내만 안 됐거든요. 그건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게 겉으로는 자랑도 했는데 아들이 성공했다 했는데 뒤에서는 집에도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런데 불안한데 이게 아예 재미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아예 품 안에서 품 안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수강신청 대신 해주고 학교에 전화하고 회사에 전화하고 과제에 대해주고 피곤합니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미성장 미성장이다. 성장 불가능하게 만든 상태에서 품 안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욕망인 거예요. 그건 자식을 완벽하게 감옥 속에 가두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건강해요. 그런데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게 하는 건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으로는 이런 거죠. 엄마가 나는 네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주입하고 세뇌시키고 나는 네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물론 넌 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투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잘 타협해서. 그런데 그게 엄마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은 어쩔 것 같아요. 똑같이 다른 일하고 똑같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고. 누군가한테 그게 투사될 수도 있어요. 또 하죠. 투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반복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게 심각해지면 안 된다.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면 안 되죠. 그걸 착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이데올룩이에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면 안 되고 친구의 욕망을 욕망할 수 있죠. 친구가 욕망하는 걸 나도 욕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이죠.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면 성장 불구가 되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된다. 불구가 돼요. 불구. 안 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시켜볼 텐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얘기를 준비해오시긴 했어요. 파티. 준비 왔어요 제가. 준비 좀 해보세요. 준비는 뭘 많이 주시겠는데. 불안 얘기를 쭉 했잖아요 우리가. 불안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 중에 우리는 병적 증오로서 불안만 얘기했는데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내가 학교를 가요 또는 파티를 가요 또는 갈 때 특히 이제 학교 갈 때 옷 입 신경 쓰나요 방송국 오면서 신경 쓰나요 무슨 옷 입고 올까 저는 이제 신경은 쓰죠. 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출연자가 왔어요. 그런데 출연자가 여성이야.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 그런 상황을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슷한 옷 비슷한 색감 비슷한 스타일을 입고 온 적은 있죠. 그럼 어땠어요. 우리 사진 찍었는데 조이 형이랑. 서로 둘이. 심미적 감수성이 없을 때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에요.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건 불편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의 친구들하고 예전에 대화를 하는데 불안한 소주에 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의 여자애가 자기는 다른 것을 불안을 느낀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불안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올까 봐? 파티에 갈 때 누군가 같은 옷을 입고 올까 봐.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누군가하고 같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동질성에 대한 불안. 그건 그런데 거꾸로 잘 생각해봐요. 현대인들한테 과연 그런가 우리가. 제가 옷을 입어요. 지금 올해 예를 들면 어떤 색깔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제자들하고 같이 오후에 차를 마시는데 제자들 5명이 왔어. 나까지 포함해 6명이잖아요.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5명은 약간 크리미한 색을 입은 거예요. 봄에. 크리미한 흰색 계통이 오세요. 그게 뭐죠? 그게 다 유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만들죠? 문화산업과 또는 상품 유통 패션계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아닐까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입고 간 옷이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를 걱정할까? 걱정하지 않을까? 쉽게 말하자면 다른 애들은 다 이미 이미 이 유행을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옷이 뒤처진 옷은 아닐까? 나는 두려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그러지. 입을 옷이 이렇게 오시면 아닌데. 왜 이렇게 오시면 아닌데.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나는 지금 이 세상의 흐름 패션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이 흐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불안의 원천이 같아지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의 원천하고 같아지지 못해서 오는 불안의 원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추앙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는 평가처를 해야 될까? 전자죠. 전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젊은 대학생이라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려고. 다른 것이 사실. 차이가 희망이라는 게 제일 끝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달라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의 원천이라고 보거든요. 불안의 원천. 네. 그러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만 기억하면 될 수 있다. 차이가 희망이다. 그렇죠. 차이가 희망이다. 그래서 달라지려고 해야 된다. 어제와 다른 내일. 어제와 다른 내일. 다른 사람과 다른 나. 친구와 다른 나. 그래서 친구가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할 수 있지만 다른 욕망을 가져보자. 그러면 둘 관계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미터 달러기를 누가 먼저 경쟁하는 친구였어요. 짝패들은. 옛날 짝패는. 같이 막 달리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옛날 친구 욕망 보면 마지막에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왜. 같은 걸 욕망하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걸 욕망하기 때문에 친구가 친구를 죽일 수밖에 없죠. 친구의 결말이 그렇잖아요. 짝패들의. 건달들의. 건달들의 우정은 반드시 파국을 미뤄와요. 왜. 같은 걸 욕망하기 때문이에요. 건달들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친구의 욕망이란 다른 걸 욕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친구죠. 우리 양대천 pd의 질문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소속감이 없다고 느낄 때 많이 불안하다고. 그건 이제 우리 좀 다른 더 큰 사회적인 문제죠. 소속감이 없다는 건 소속감이 없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건 모든 현대들의 근원점이 불안이에요. 근원점이 불안인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다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직장이에요. 그러면 이 직장의 소속감은 갖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이 점점 어떻게 되죠. 나하고 관계가. 이건 인근 관계잖아요. 그렇죠. 계약 관계잖아요. 언제든지 해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를 놓고 이건 대토론이 필요한 문제예요. 즉 직장에서와 직장의 구성 노동자와의 관계의 정도를 끊을 어느 정도 안정감을 두게 할 것이냐. 이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부분입니다. 이건 선화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아니다. 아니죠. 근원적으로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한 건 맞는데 그렇죠. 모든 현대들. 임금 관계에 있어서 논의되는 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끌고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다른 문제다. 좀 더 복잡한 친구가 있고 사회적 개타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양한 소속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음악하는 친구들과 만나보고 또는 내가 테니스 치는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예술을 하면서 이런 지금은 다양한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 거지 한 단체의 몰빵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개인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돈 주는 데는 한 군데니까 사실은. 그건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다. 이것은 한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은 어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느슨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가는 게 쉬워요. 그리고 앞 직장 것이 다음 직장에 가는데 경력이 돼요. 그러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유럽은 아주 어려워요 일단. 어렵고 한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갈 때 앞 직장이 경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치매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는 뭐가 더 많냐. 이건 시간을 계속 토론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개인당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공부를 많이 했나 피곤해 보이네요. 아니에요. 공부를 뭐 학자 이름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받아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공부 방식을 버려야 돼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부터는 최상근로 해서 내가 학자 한 명씩 꼭 말해줄게요. 저희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공부를 얼마나 해요. 리처드 니스벨 이런 사람도 내가 공부해오고. 이런 게 아주 잘못된 공부 방식이에요. 뭐 말만 하면 맨날 잘못했다고요. 우리가 예전 그런 건 네이버에 다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본 거 아니거든요. 아니 네이버에 다 나온다고요. 나온다고요.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걸 배우면 안 돼요. 그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같이 할 때는 뭐예요. 뭔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야죠. 그럼 밖에서 그럼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봐요. 그럼 공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볼까요. 뭐든지. 공부. 뭐든지. 이렇게 보내기가 싫죠. 보내야 되는데. 그런가요. 빨리 가세요. 네. 이제 각구용이 돼야 되겠죠. 각구용. 네. 다음 주에 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